어떤가요? 한번 더 물어보세요. 밝은 세상 만들어요 내일을 봅니다. SBS 아니 진짜 내일을 봅니다. SBS 이거. 아니 진짜 그 타이틀로 나가면 될 것 같은데. 원래 이게 소녀시대가 부른 거잖아요. 선생님께서는 우리 두 신동 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보니까 이 친구들이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고 그 가진 끼가 다 잠재하고 있어서 또 그거를 잠재만 하고 있지 어린아이들은 나와서 표출을 못 하거든요. 떨리니까.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표출을 다 하고 자기가 할 것을 다 한다라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은찬이에요 이제는. 은찬이는 이제 어떻게 우리 소리를 이렇게 배우게 됐어요? 저는요 일본에서 살았는데요. 엄마 아빠가요 대한민국 정신을 알아라 라고 하셔서요. 특기족성으로 미녀를 시작했어요. 사실 그 우리 은찬이가 어렸을 때부터 일본에서 자라왔고 태어났고 뭐 친구들도 다 일본 친구들이어서 평소에 일본 말을 많이 썼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한국말을 종민 씨보다 잘해요? 제가 봤을 때는 100% 김민 씨보다 더 잘해요. 훨씬 잘합니다. 누가 봐도 잘해요. 부모님 대단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가면 또 그 나라의 말을 배워야 한다고 자기네끼리도 한국말을 안 해요. 그 나라 말을 막 하거든요. 나중에 되면 애들은 잘하는데 부모님은 못하고 서로 소통도 안 되고. 근데 부모님이 그런 방식을 한국말을 이렇게 한국에 대한 가르쳤다는 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부모님. 대단한 교육이십니다. 한국 갔다 와가지고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한테 노래를 불려드렸더니요.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더 잘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를 기쁘게 할 수 있겠다라고 깨달아서요. 미녀를 열심히 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불러드렸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반이 뭐라고 그래요? 뭔가 뭐 돈도 주시고 그랬어요. 용돈도 그거. 용돈 많이 탔어요? 네. 그래요. 근데 지금 할아버지가 지금 그 편지 않으시다면서요. 네. 어디가 건강에 안 좋으세요? 좀 그 몸 안에 어딘가가 좀 썩으셨어요. 많이 아파하세요? 할아버지 은찬이가 기도할 테니까 우리 할아버지 빨리 빨리 어? 건강해 지시고 오래오래 사세요라고 이렇게. 그래. 힘나게 할아버지 힘나게. 할아버지 제가 유명해질 때까지요. 꼭 오래오래 사세요. 고기 할아버지 고기 할아버지 고기 할아버지 고기 할아버지 창춘홍마늘 뒷자름 말어라 덧없는 세월에 백발이 된 우나 구장 세월아 하지를 말어라 장만의 호걸이 다 늙어가누나 저는 저 은찬이나 지민이 나이 때 딱지치기하고 술래잡기하고 이렇게 하고 막 놀았었는데 궁금한게 항상 민유만 부르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노래를 하는지 다른 노래 하겠지 형주라고요 같이 춤을 추고 놀았어요 춤도 추는구나 무슨 춤을 추는구나 지민이는 뭐하고 놀았어요? 저는 셔플 댄스 저요 잠깐만 무슨 댄스요? 셔플 댄스요 그러면 먼저 언짢이 춤 잘 춰요? 보통 빅뱅 형님 빅뱅 알겠습니다 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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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복 빅뱅 그리고 지민이는 이 옷을 입고 셔플 댄스를 준다고 신발 벗었어요 지금 벌써 신발 준비하셨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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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 신고 있어라 신발 신고 기다리라 여기 무대 올라갈 때 여기다 벗어놓으면 돼 그렇지 지민아 출발